자 이제 본편 한번 또 메인스토리 이제 또 진행할 잠깐 진행할 때가 왔어 이게 초반에 서브스토리가 많은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후반가면 좀 줄어드니까 유튜브가 좀 멈추나요? 트위치로 보세요 멈추시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직 불안정해요 아니요 리방한건 아닙니다 뀨 뀨 자 오늘은 이만 돌아간다 유튜브 많이 끊기시는 분들은 트위치로 와서 보시고 그러세요 휴 자 드디어 김기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자 과연 어휴 방 들어온거 봐라 좀 치우고 살지 김기류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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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또 한 번 부딪힐 것 같은데 부재라 하아 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참 참 참 아 이건 더 힘드네 와 목아파 와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겁나 힘들다 와 이거 못하겠다 네 새우튀김 맛있게 사먹겠습니다 편하게 먹는 새우튀김 결혼을 하셨는지 어 잠깐 사장이 죽었다고? 죽어버렸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? 그렇게 죽었다고? 그 바깥은 무슨 말이야 너희의 몸을 살려줬어 그래서 저의 사리 세우기 안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리야 갑자기 또 허리가 좀 아프네 아 밥 먹고 오니까 좀 졸리다 아 이제 소화를 하느라고 빨리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메인스토리에서 타치바라는 남자를 만났었죠 어 글쎄요 지금 스토리만 보면 후재가 흑막이면 오히려 반전이 그게 흑막이 아닌게 반전이 아닐까 만약에 뭐지 부동산 절법 매입 전문가라 아 그래 우리 대만이 카무로총은 너미야야야야 후속야라 미세가 히시메기 아 아 스포일러는 웬만하면 하지마세요 너미야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자세요? 뭘 자요? 아 아 하시려구요?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만큼 나쁜 녀석들이라 이거죠 상관식 아 전원의 친구 주사를 주실 수 없는 곳에 너미야 자 너미야 조금씩 사근만 아니 내가 대단히 아 집에 가셔서 취소해야죠 자 과연 김기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그래요? 집에가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거리에서 타치바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한다 할게 아주 많아졌어 자 이제 카무로초로 바로 다시 돌아가본다 근데 혼자 자취하면 컵라면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밥하기 귀찮으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밥하는 거 난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는 편이라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것 중 하나죠 사실 사실 서울 올라갈까도 엄청 고민 많이 했었는데 예전부터 꼭 그것때문 말은 아니죠 아마 난 네가 만약 혼자 살면은 어디 굶고다닐 어디 거짓골로 다닐 것 같아가지고 트위치에 막 들어오시면은 원본 그걸로 보셔야죠 중화질로 설정돼있어서 그게 품질이 안좋을 수 밖에 없어요 트위치도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원본화질로 보셔야죠 송출하는 비트레이트가 똑같습니다 유튜브랑 테이씨랑 제가 똑같애 또어... 같애 자 이제 어디로 정보를 모으러 다녀야되나 밥하기가 제일 귀찮죠 사실 일단은 아마 카무로츄 앞으로 가야될 것 아 뭐야 저것도 저런게 있어 아아 또 같이 하겠군요 오마에 오마에 글쎄요 야한 부분이랑 자 채워지지 않는 마음 뜬금없이 아니 뭐야 웬 또 시비야 갑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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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와아 미쳤다 우와 핑트끼면 안된다 야.. 하나 봤는데 반피가 다녀 어떡해 으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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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오이 10도 죽을 뻔 으아 자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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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액션으로 심하이 히트 액션으로 심하이 히트 액션으로 서브 93도 라셀라셀했다 자 유튜브 렉 자 유튜브 한번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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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박살의 극 주먹 박살의 극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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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런 거친 여자 매력적이야 하하 바쿠스 타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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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 타치시 타치시 zin 타 They 타 타 수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이게 타치씨가 아마 또 새로운 스타일을 줄거에요 어허 야 좀 너무하지 않냐 근데? 아무리 빗쟁이라도 그렇지 관절을 그렇게 뽑아버리면 새로운 시형에 눈을 뜨게 된 키륙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? 써요 응? 응? 자 혼내줘야죠 자 혼내줘야죠 크아 그런거 거부할 남자가 아니야 키륙 박살내주겠어 네 키륙이랑 GTE5에 나오는 트레버랑 붙으면 볼만하겠어 트레버는 그런거 안 따지는데 자 파괴자 스타일로 변경하라 잠깐만 잠깐 자 자동으로 무기를 주워서 때리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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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더 끌가차 자 그리고 레지스트 가드 방어를 완벽한 방어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효율적으로 적들을 격포할 수 있지 너 하나 남았지 뚫어지라 자 이 놈은 흐 자 넌 아 아 아 아 아 었 앗 그렇지 꺼져 예에에에스 예에에에스 헉! 한몫 벌려구 Now Now 자 이제 새로운 사부를 얻었어요 타치씨가 아마 파괴자 관련된 그... 능력 퀘스트를 줄거야 그렇죠 왓? 택시 타고 부드로 찾아오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파괴자 스타일을 얻었네요 흠 흠 예스 예스 자 계속해서 타치와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자 그전에 자 이제 파괴자 스타일도 얻었으니까 자 이렇게 능력 강화를 해줘야죠 그렇게 또 나는 돈을 땅에 버리고 있었다 자 됐어 자 이제 이쪽으로 아니니? 그래 이거 블랜드의 추인 아까 대화 늘었던게 그거였죠 이거 관련된 거였는데 마이스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뱃뱃뱃뱃뱃뱃 자 좀 자 또 뭐하는지 왠지 내가 구해줘야될 타이밍인거 같은데 뭔소리야 또 나니? 30년? 야 아이돌 노예계약도 그렇게 안하는데 무슨 30년이야 30년 드립은 네 안녕하세요 duration 으아 iyi야 으아 닑아 지향 닑아 지향 이 benz scal Jacob о유 아예 나 Tatum 지마 실시간 방송은 인터넷 버스냐도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제가 서버를 올리는 건 똑같고요 서버에서 여러분들하고 연결되는 게 문제지 연결된 서버가 아시아 쪽 서보면 아마 좀 더 잘 나올 거고 미국이나 어디 좀 멀리 저기 어디 뭐 파푸아뉴기니 이딴 데 있는 서버는 더 느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 서버에서 연결돼가지고 데이터를 받느냐에 따라 틀려요 제가 제 인터넷 속도보다 알았죠? 1기가짜리입니다 기가 인터넷입니다 제 인터넷 속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버에 어디서 말씀드리지만 서버가 어느 쪽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다른 건지 여러분들은 나의 뭐 항상 그 서버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할 때 어디 서버로 연결돼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차피 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뭐 KT, LG, SK잖아요 뭐 셋 중 하나겠죠 뭐 뭐 어차피 기가 인터넷 써도 100기가 쓰면은 QOS 걸려가지고 100메가로 떨어지는데 자 시치우크 거리에 백악빌딩이란 곳으로 한번 가보셨고 하지만 이 이벤트를 보면 다시 서브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서브 퀘스트의 개수는 8개다 그렇답니다 자 이제 이 이벤트를 보면 다시금 서브 퀘스트를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타츠 씨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 타츠 씨 만나려면 어디로 그랬더라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이거 써가지고 도쿄보드로 가면은 오케이 자 타츠 씨의 수행 아 평판은 잘 모르겠네요 자 타츠 씨의 수정 자 과연 타츠 씨는 어떤 식으로 아 시간내려 모든 걸 부수는 건가보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응 응 6 09 2 9 5 vol